완전체로 나오겠다 했잖아요. 완전체 나가야죠. 우리는 언제나 문명특급 OK 해요. 어떻게 다 모이라고 연락하면 돼요? 혹시 그러면 다 회사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섭외 성공! 4년 동안 울부짖었던 그분들이 드디어 완전체로 나와주시는데요. 소녀시대가 제 아부기 때 저희 한 줄 이렇게 비치었고 우리는 소녀시대였잖아. 아 저 소녀시대. 제가 또 소원입니다. This is my girl's generation. 근데 진짜 소녀시대는요. 진짜 소녀시대는 제가 진짜 팀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진짜 팀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 멤버들이 우와 너 나가? 시작이다. 우리 우리 한번 모여야 되겠다. 우리가 컴백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혹을 잡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오실 겁니까? 유명특급은 꼭 나가자. 머지않아 잊지 않았다.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하루하루 눈물로 지대인다고요. 아 근데 그때 진짜 저 취 깰지고 난리 나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오시네요. beautiful girls. my beautiful girls. my beautiful girls. 태연. 티파니. 선이 우리. 효영. 서연이. 수영이. why you not. 아 예 고맙습니다. 와. 우 I love 너의 뭔가가 전부인 넌. 우리는 you one. we are one. Sh 다 장착하고 왔어. 이거 옷을 구한 거야. 이거는 O입니다. O 부츠. 색칠했네. 색칠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쥐 바지. 쥐 바지. 아 이거는 쏘발 자켓. 그래요 난 넌 사랑해. 언제나 믿어. 쏘발 자켓. 손을 말해봐. I got a boy 모자. I got a boy 모자. 어. 시작해보자. I got a boy 모자. I got a boy. 이건 제가 직접 그 첫 번째 단코 갔을 때 그 앞에서.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3,000원에 샀었다고. 와 대박. 비공식 굿즈 그때는 소감복이 없었거든요. 오 감동이야. 이걸 이렇게 흔들었죠. 예 기억이 나네. 덩어리네 덩어리. 덩어리네 덩어리. 덩어리다 덩어리. 까마귀 리본 해줬어. 헤이. 저도 선물 갖고 왔어요. 세상에. 진짜 선물이에요? 빅. 소녀시대 언니들 단체로 나오셔야죠. 나와야죠. 그때 제가 이거 꼭 하고 올게요. 언니. 잠깐만 안 했어요? 잠깐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 뭐야? 너 뭐야? 같이 하고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아 맞다. make the point만 했잖아요. liar. 얘네 말만 했지 잊어요. 정말. 하여간 다음에 뻥카만 날리기는.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 됐고요. 이번 제가 우리 소녀시대 편을 준비할 때요. 인터넷을 볼 필요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제 외장. 제 외장하들을. 제 외장하들을 한번 열어봤어요. 와 대박. 와 진짜야? 이거 진짜 실제로 제 외장하들이에요. 어머 어머 감동이야 진짜. 보이세요? 눈 깜빡할 사인 온도 체크. 몰라요. 놀잖아 진짜. 다 이제 다. 우리 저희 활동 때 다 있네요. 제가 취준 때부터는 업데이트 못 했는데. 미국 활동도 있어요. 일본 활동에서 FNS나 M 스탬 폴더도 따로 있어요. 고마워. 진짜 광고용이다. 직캠 뭐야 직캠 다 모았어. 직캠 다 있어 나 직캠 다 있어. 와. 와. 네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이 외장 같은 지금 만점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끈적끈적한데 나 오래 걸렸지만 우리 완전 처음 왔습니다 beautiful girls my beautiful girls 일단 그때 우리 효연 씨가 오셨을 때 발리고 가셨거든요 발렸어? 오우 왜요? 달려 아 호녀시대 노래 1초 듣고 마치게 저도 뭐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재재 씨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나 나 재재 파파라치 맞아 아예 바람 소리 밖에 안 나니까 아 나중에 진짜 멤버들 다 모아서 해보고 싶죠 진짜 가관일 거예요 나 이길 자신 있어 그냥 얘 발렸어 발라버려 제가 그때 혼자 나왔을 땐 발렸지만 오늘은 우리 언니들 데리고 와서 우리 언니들 데리고 와서 안 발릴 자신 있어 제대로 안 발릴 자신 있어요 어디 한 번? 어쭈 여유로운데? 발라버려 발라버려 아니야 우리가 볼 땐 발렸어 발릴 거 같아 발릴 거 같아 이거 서가대에서 드렁크 타이거 무대할 때 하죠 어머 리액션 캠도 있어요 웬일이야 나의 기억이에요? 대박이다 우리 진짜 대박이다 과연 소녀시대는 나 재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케이 오케이 가 바로 가도 되나요? 네 얘들아 귓종구 세워 귓종구 세워 오 나 이거 한 쪽이 가려져 있어서 뭐야 뭐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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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네 홀리데이 뒤로와 홀리데이 홀리데이 대박인데? 홀리데이 홀리데이 정답이야 정답입니다 쿵! 하! 하! 참고로 이거는 또 서현이 작사였습니다 서현이 작사였습니다 홀리데이가? 예 예 예 언니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몰랐어 아니 몰랐어? 놀랍다 놀라워 오케이 예 예 슬루 다음 거 주세요 다음 거 주세요 아 세 아 세 세 세 세 아 너머하다 세 소리 떼어 소녀 네 емся 아는데 나 생각에 맘이 아파 바면서 네가 날 걱정 해 처음 듣는 얘기 Bip어 내 생각에 맘이 아파 바면서 왜 이렇게 잘해? 네가 날 걱정해 처음 듣는 얘기 혼자 계속 착한 척 나 때문에 눈물 나는 척 너의 모든 SNS, SNS 앗 썸나 나만 사쳐받은 얘기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대박이야 여기서 이제 서현 씨가 다리를 짝 짓습니다. 맞아요. 저는 라이언 아트보다 유틱클을 더 좋아했어요.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블 타이틀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마이너 취향이라서 맞아요. 나도. 저도 1대1 다음으로 갈게요. 쟤! 쟤! 뭐가 나왔어? 뭐? 나왔어? 다음으로 갈게요. 쟤! 익스플렉스! 굿굿굿! 와 대박 자존심 강한 내가 변했다고 놀리지 말아요 맞아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거짓말 치지마 나도 알았어 쟤! 쟤! 이상의 마음이 복잡해 이상의 마음이 복잡해 우와 짱이야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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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앤 스트롱 잘한다! 아니 어떻게 아냐고 대박이야 진짜 나보다 가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혹시 춤도 알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럼요 가요대전 하셨잖아 그 무대 리프트 무대 대박이다 맞아 맞아 우리 무대가 이렇게 움직였어 난 시상식 폴더를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야 소녀시대 발리고 있어 발리고 있어요 발리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너무 빨라 아니 음소거 상태에서 틀어야지 계속 누군가 떠들고 있을 때 틀면 제재만 유리하니까 스피커가 너무 제재씨 쪽에 있어요 스피커가 너무 제재 쪽으로 가했어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이거 와도 우리 못 이겨 이제 변명해 여지가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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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 자 다음 문제 뭐야 이건 진짜 몰라 아 알 것 같아 쟤 오빠요 아빠? 어 정답이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스 예스 아니 너무 빨라 오빠는 아빠야?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 언니 왜 왜 만나나요 오빠 정말 나쁜 사람 와 너무 신기하다 정말 내 맘을 흘러나 우리 모노트리 황현씨가 이때 룸메이트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 사연아 코드 듣고 알아야지 발리고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나? 너무 좋아 맞아 이건 발려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 문제 수겜 수겜 어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같은데 요 요 초콜렛 러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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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 현 판타스틱 땡 아잇 아니야 유 유 유 유 플라워 파워 플라워 파워 아니야? 네 이거 아니라고? 아닌데 파파라치?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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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자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타임 집중해 집중해 네 언니 노래잖아 아 유리 아 유리언니 노래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니? 뭐야 내꺼잖아 아 뭐야 유리언니 이거 왜 못 맞춰 쇳소리 처음 듣는데? 몇 대 몇 시에요? 지금 몇 대 몇 시에요? 지금 누가 세고나 있어요? 아 몰라 그냥 즐거워 됐어 아 몰라 그냥 즐거워 됐어 자 컴온 자 컴온 자 컴온 이게 무슨 맞네 야 아 미안하다 야. 맞네. 애들아 실망이야. 웬일이야. 아저씨가 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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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한다. 아저씨가 와노. 아저씨가 와노. 최고 최고 최고. 대박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대체 잠기자랑이야 뭐야. 으악. 으악. 아니 맞히시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를 불러놓고 왜 이거를 뽐내고 있는 건데. 뽐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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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내기. 아니 난 이렇게 확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아우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야 야 애들아 이렇게 하자. 일단 소시를 외치고 아는 사람 한 명씩 튀어나와서 얘기하래. 그래 그래 그래. 튀어나와. 그래 그래. 일단 목소리만 크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되나 봅시다. 뭐지. 어 자.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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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 뭐야 뭐야. 캐치미 수케. 캐치미 수케. 맞아. 캐치미 수케. 맞아. 뭐야. 진짜 몰라. 몰랐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무슨 노래인 줄 알지. 맞아 이거. 캐치미 수케 너무 좋아요. 캐치미 수케. 출연.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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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거전으로 다 안다니. 일본어 거전으로 다 안다니. 고고 바이 요리. 새. 구고 바이 요리. 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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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웬일이야! 감동이다. 이거 저도 기분이 안 나빠. 그래, 저도 기분이 안 나빠. 아니 찐이야, 찐이야. 막판, 막판. 무조건 그냥 외쳐야. 마지막, 막판.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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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 짜라짠짠! 짜라짠짠! 콕! 짜라짠짠! 콕! 콕이잖아. 유리, 수영에, 콕! 아, 뭐야! 워킹망 OST! I love you 오직 그대만 사랑해 꼭꼭꼭 약속해줘요. 맞다, 내 노래다. 아, 뭐야! 자기 노래! 콕콕콕 약속해줘요! 야, 우리 노래다! 우리 노래다! 우리 노래다! 맞아, 맞아! 내게 옮겨줘 사랑해! 유리연씨 자기 노래 때문에 왜 내 노래해! 계속 고인 노래 불러. 야, 끝났어, 그냥! 텄다, 텄어! 앉아, 앉아! I love you! 너무 고맙다, 제주씨. 물 좀 먹어. 제주씨 빨리 물 좀 먹어요. 우리 제주씨 진짜 소원이 이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진짜! 박수! 원래 오타쿠들이 공부 잘해요. 뭐라고? 원래 오타쿠들이 공부 잘하는데. 우리 완전체 본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초면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 같지 않아? 맞아, 아는 것 같아. 진짜 대표로 지난 5년 동안에 소녀시대 홍보를 맡아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건 진짜 팬심에서 나오는 퀴즈들이다. 맞아. 진심! 진심이 느껴져요. 땡큐! 자, 두 번째 코너는요. 우리 소녀시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는 소원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소식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나에게 첫 참이 발릴 것인지. 아, 정말. 아니, 인정해요. 지금 1라운드 좀 달렸어. 세제를 이겨라. 하나, 둘, 셋, 파, 트! 아, 저희가 그 소녀시대 연구소라는 분을 컨택을 해서 퀴즈를 받아왔습니다. 3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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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5라운드. 와, 진짜! 5라운드. 5라운드. 저희도 연락하고 싶은데, 진짜. 소녀시대 연구소님 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나 소녀시대 연구소 거의 구독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이걸 퀴즈를 못 내니까. 아, 진짜. 그쵸, 그쵸. 얘네들은 쪼레비거든요. 얘네들은 쪼레비거든요. 얘네들은 뭘 알아. 아, 하, 하, 하! 쪼레비. 잘 나왔어. 아, 하, 하. 자, 그분이 낸 문제를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연구소입니다. 우선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문명특급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소녀시대는 과거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 멤버가 플롯을 불며 시작한 무대입니다. 과연 어떤 무대에서 누가 플롯을 불며 시작했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 플롯은 얘 아니야? 제시! 티빨리! 티빨리 먼저 해보세요! SBS 가요대전! 누가 불렀어? 제피니 온 더 플루트?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정말로는 얘 야! 킹밖에 표정!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아 표정! 무슨 노래? 무슨 노래? S&P 메들리 S&P 메들리? T.O.P. 제제 백조의 우수라고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T.O.P지 다 같이!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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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진짜 귀여워! 야! 저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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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정말! 저게 뭐야! 정말! 저게 뭐야! 아! 아! 너 지금의 도룸 말아가라! 너 지금의 도룸 말아가라! 너 지금의 도룸 말아가라! 너 지금의 도룸 말아가라! 처음 알았어! 너 플루트 하는 거 처음 알았어! 저거 끝나고 이제 막 Devil's Cry! 최균창민 씨랑 예! 아! 맞아! 오마이갓! Run, Devil,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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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네! 분발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 소녀시대 컴백까지 벽치기를 하시는 분을 찾았어요! 아! 알아요! 봤어요! 벽치기를 하면서 전공법을! 뭐라고요? 웬일이야! 몇백일 동안 막 벽을 치셔! 벽을 치세요! 소녀시대가 컴백할 때까지! 아 진짜! 컴백할 때까지 2일째! 진짜요? 컴백까지 벽치기 1일째! 벽치기 2일째 하면서! 진짜야! 진짜로! 벽치기!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I wanna be your star I wanna be your star I wanna be your star 안녕하세요! 저 소녀시대 컴백까지 기다리면서 벽치고 있는 안정경이 또 합니다! 어 어떡해! 어느 순간 언니들의 명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컴백을 위한!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명분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언니들은 그냥 컴백하고 싶을 때 오 어떡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컴백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작은 반응이에요 아유 진짜 너무 고맙다 와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이 돌고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돌고래? 뭐야? 뭐야? 제재! 이거 헬로베이비 경상이 목욕 시킬 때 아니에요? 에? 와 대박 아니야? 아니야 뭐야 저거? 아니 일단 약간 2007년도 숙소 화질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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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싱유 키싱유 뮤직비디오 땡 키싱유 키싱유는 뭐지? 파티? 무대? 아 제재! 아 제재! 에버랜드에서 정답! 에버랜드가 에디드에 에디 누구네! 에버랜드는 에디드에 에디 누구네! 정답! 에버랜드가 캐리비안 베이지! 에브라운드가 캐릭터 베이지 야 저 돌고래 뭐야? 야 저 돌고래 뭐야? 형아 어떻게 맞췄어?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아 근데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추억이다 모든 게 새롭네요 너무 악성이야 진짜 아무것도 못 누렸네 아 너무 잘한다 그래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 이건 진짜 소녀시대의 노래가 진짜 전집을 다 들으면 거의 한 500여 곡에 가요 아 그래요? 1000년까지 다 합하고 막 일어나는 엄청 이런 CF 음악들 많이 하셔요 하하송도 엄청 많아요 난 난 또 전화해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라서 아 맞아 전화 전화를 해가지고 쿠쿠쿠쿠네를 원해 난 난 나도 전화해 쿠쿠쿠쿠네를 원해 넌 넌 넌 무담백해 난 난 나도 전화해 국내 치킨 PPL을 받아왔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바사삭 유니버스 그 친구들인가? 오븐 바사삭 치즈 바사삭 고추 바사삭까지 오븐 바사삭 이 티카 마살라 찍먹 커리와 치킨 마크니 찍먹 커리 두 가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지 티카 마살라 찍먹 커리 와 이것이 바로 인도인가요? 정통 인도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역시 오븐에 구워서 그런지 겉은 촉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네요 현미가루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찍먹 커리 정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말 추억의 굽네치킨을 다 먹었겠다 저는 남은 인터뷰하러 가볼게요 굽굽굽내를 원해 넘넘넘 무덤받깔 굽네치킨 굽굽굽내를 원해 컴백 맛집에 오신 손윤씨들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손윤쌤입니다 와 소개를 안 시켰는데 먼저 하는 사람들 처음이에요 진짜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진짜 15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렛츠고 소시 렛츠고 렛츠고 소시 렛츠고 렛츠고 소시 렛츠고 렛츠고 소시 렛츠고 렛츠고 자 그렇게 렛츠고 소시 렛츠고 처음 저희가 상큼 소시 활력 소시 다크 소시로 나눠봤는데요 상큼 소시는 당연히 다만 세겠죠? 와 와 와 8월 0708 05 그 무대를 자료실에서 파봤는데 누군가가 윈도우 무비메이커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를 인가에서 해줬어요 인가에서 해줬어요 1집은 굉장히 명반입니다 1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어떻게 되세요? 그 회전목마 메리고란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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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ель 비 cowboy 메리 메리 전 메리 스카이 아하! 바로 이겁니다! I'll be your teen girl in the sky 맞아 그렇게 불렀어 이제는 무조건 흐려야 돼요 아 달라졌어요? I'll be your teen girl in the sky 입이 거의 안 움직여 너무 동상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한자 아니야 진짜? 병원 가야 되겠는데? 트렌드가 있군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녹음할 때도 최대한 효윤이한테 효윤아 입모양을 쓰지 마 그런 랩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트렌드예요? 개치개치 개치개치 오해는 마세요 개치 개치개치 저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요 뭐야? 제재는 언제 입덕했으며 입덕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가 명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인 우리 효연 와아 최저 변경 I don't know her 와 어떡해 그런거다 우리 취킬거 취킬자 이런 제간둥이 완전 맘에 들어 너 그렇게 걷자 못할래 문명수급에서 제제이니까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이거